절대값 하나를 포함한 부등식을 빠르게 푸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식의 정리를 보이는 바와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좌변에는 깔끔한 절대값 식만 있어야 되고요. 모든 것들은 다 우변으로 이왕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렇게 해놓고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. 하나는 숫자가 큰 경우 또 하나는 식이 큰 경우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뭐부터 알아볼 거냐?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했을 때 숫자 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식의 풀이 부터 보겠습니다. 좌변을 보시면 깔끔한 절대값 식이고요. 우변은 숫자입니다.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?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의 값은 두 숫자 사이인데요. 하나는 큰 거, 하나는 작은 거가 되겠습니다. 작은 거라는 건요. 이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의미해요. 그래서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.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다면 똑같이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어서 방향이 반대인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식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요. 똑같습니다. x와 3의 관계, x와 3의 관계. 근데 하나는 작은 수, 하나는 큰 수거든요. 작은 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4개의 글자는 이겁니다. 작, 작, 큰, 큰.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또는 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x가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, x가 큰 수보다는 크거나.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절대값 안에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절대값 식만,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. 이 앞에 부호 혹시 마이너스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방향 바뀌면서 숫자 다 바꿔줘야 됩니다.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방법은 똑같습니다. 저 안에 있는 식의 값은 작은 것과 큰 수 사이가 되겠죠. 물론 작은 거에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식과 숫자 3, 이 식과 숫자 3이고요. 하나는 당연히 작은 숫자를 만들어 줘야겠죠. 그래서 이 식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, 또는 이 식은 큰 수보다는 크다. 이렇게 두 개 정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, 또는 얘랑 얘랑 겹치는 걸 답으로 쳐 주는 게 아닙니다. 왼쪽에 정리한 것, 값 그대로 인정. 그리고 오른쪽에 정리한 것도 그대로 인정. 각각 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. 자막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시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손끝. canal. 사랑 부탁드립니다. 북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